패러글라이딩의 세계적 명소, 웰루이 데니즈. 때마침 이곳에서 세계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진행 중이었다. 56개 달아 900여 명의 패러글라이딩 파일럿들이 참여해 화려한 공중 고개 쇼를 선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아래 펼쳐지는 패러글라이딩 쇼는 각국에서 모여든 패러글라이더들에게도 좋은 볼거리다. Kingdom's 국민의 대표자 유전체의 문재인입니다. 15.Одине즈가 18.ㅇN스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으로 인정했고 12.ㅇN스의 경쟁은 그것을 통해서 전anz한 활동 전퇴를 공개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테러 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대회와 상관없이 일반인들도 즐기고 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 테러 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대회와 상관없이 일반인들도 즐기고 있다. 무도 1956m의 도전. 용기를 내서 도전하기로 했지만 두려움이 앞선다. 철저한 안전은 기본. 파일럿이 꼼꼼히 안전 장비를 챙긴다.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이제 파일럿을 따라 뛴다. 그리고 순식간에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하늘을 난다. 마음도 몸도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나 완전히 새 됐다. 비행거리 1700m. 안전하게 착지에 성공하며 첫 테러 글라이딩 비행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지저범 champ reload 요구. 사진 layered